지하 1층 통역 중 안개 맛있네 걸음말들에 진짜 iah 오늘 왜 이리 가야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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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만에 출근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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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나가려고 안 그래... 쌓인다 이거 좀 빨리 닦아줄게 그럼 또 이렇게 저 템이 이따가 놀랐어 ㅋㅋㅋㅋㅋ 아 이뻐라 눈에 눕는 중 또 눈에 눕는 중 눈에 눕는 중 눈에 눕는 중 눈에 눕는 중 너 왜 밖에 나오니까 엄청 반가워한다 이거 웃긴다 너 집에서 나한테 안 그러잖아 너 친한 척이다 여기다 CU 로고 그거 해줄라고 유니폼에 희생이 또 적지 않게 있을 예정이야 인천의 너머 진심은 인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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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은? 두 개 중의 인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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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 이제 제일 묘기해야 하루 종종를 충전하고 오늘 손님 되게 없더라 지선아 뭐하고 있는거야? 외출보고 깜짝 놀랐네 날씨가 더워서 어디 갔을까? 대상을 바림에 먹었다 editor을 입을 떼어 있는 directional arrested 政治 중 고객님이 만지는 거 안 찍혔겠다 에이 목을 쭉 빼고.. 손님 오나 보려고 근데 내 색깔이 다르지 않아? 고급 젖었지? 고급 젖었어? 진짜 이놈의 손님 오기만 해봐란데 고급 젖었지? 고급 젖었지? 고급 젖었지? 고급 젖었지? 편집 잘해야겠네 삐이 삐이 막 해야 되겠네 고급 젖었지? 이렇게다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차리 고급 젖었지? 고급 젖었지? 코코 있었으면 저기가 노상 살았을 거다 아마 노상 살았어 우리 코코 눈치없는 시기 самый 자꾸 문만 봐 뭐가 저렇게 아쉬워서 takes a handful 그래도 해주는 rails 아마 세illion 코코 이제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알아들어? 과자 알아들었어? 가세요 갈게 맞아요 코코야 편의점 고양이 코코 이리 와 멘토 스킬 멘토 비가 홉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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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